2020년 7월, 8월, 2일 제이크 영상일기 오늘은 오늘은 이제 방송 파트 2 촬영 마지막 날이다 일단 여기 있어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했고 굉장히 길지만 되게 의미 있던 한 달을 보냈던 것 같다 물론 힘들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 뭔가 정말 여기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한 2주까지는 2주차, 3주차까지는 정말 힘들었고 조금 집중도 못했고 마음 좀 정리도 못했고 되게 정신없게 2주를 보냈고 하지만 이제 부모님과 통화도 하고 뭔가 좀 면담 많이 하고 좀 심리상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되게 집중됐고 이제 목표나 이런 마음 정리도 많이 돼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 2주일 정도는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되게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다 그래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파트2 방송 준비가 되게 잘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내일 내일 다시 파트2 방송 촬영 시작되는데 당연히 긴장되고 그래서 뭔가 무섭기도 하고 긴장되고 하지만 그래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하고 싶고 데뷔는 무조건 하고 싶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정말 파트1에 했던 것처럼 무대를 즐기면서 정말 정말 진짜 집중도 잘하고 뭔가 우선순위나 제가 지금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채널 다 하고 꼭 좋은 결과를 봐서 기분 좋게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집에 가서 가족들 보고 싶다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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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마음은 굉장히 뭔가 뭔가 되게 집중된 것 같고 되게 준비 잘 된 것 같고 정말 파트2에도 잘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시청자분들께 좋은 모습 멋있는 모습과 가족들한테 정말 멋있는 모습과 후회 없이 하고 오려고 한다 오늘 오늘 영상이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